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하시는 사역을 해주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귀한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귀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오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친구 네 사람이 침대째 네 명이 잡고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앞에 있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순번을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용한의사 선생님들 가보면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정문론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환자를 이렇게 예수님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환자의 믿음도 보시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보소 5장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환자를 위해서 예수 크리스토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중보 기도해주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아 떠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또 건강했다가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정적인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병이 들었다가 또 회복되었다가 이거를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 관리를 평소에도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조그만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것, 병이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옵니다. 넘어짐이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인 모든 것 그래서 정말 좋은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상의 치료가 아니라 그 근본을 치료해 주는 분이 정말 좋은 의사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봄 1장 21절에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회귀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본체이신 하나님을 청결한 마음으로 만나뵐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세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사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어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참남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순정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아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두 번째 사람, 완벽한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도 해보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보고 또 이렇게 이 사람 치를 위해서 기도하면 때로는 이 기도가 믿음이 적어서 안 되는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때 당시 나병 환자,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신 그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칠 수 있을까? 홍연아 그러면서 나아가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해븐리처치라는 그러한 손기철 장러님 치유집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 딸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절뚝절뚝 그래서 성장판이 조금 열리지 않아서 한쪽 다리가 약간 좀 짧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액스를 찍어보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첫 딸이라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손기철 장러님의 책을 보다가 우리 한번 여기 가서 집회를 한번 해보자.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갔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아유 무슨 장러님이 그런 기적을 나타내겠어 무슨 그런 하겠어 하면서 좀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기도를 다 열심히 하고 은혜를 집사람도 많이 받고 우리 딸아이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딱 받는데 딸은 우리 장러님이 이렇게 정말 안수해주면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딱 내밀었더니 당신은 기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면서 믿지 않고 아유 무슨 그런 장러님 무슨 그런 기적을 해가겠어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저는 기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그 딸아이는 그 뒤로부터 하나님 은혜로 잘 치료받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뼈가 골고루 자라가지고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그냥 아유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 여러분들 112년 동안 혈류병을 알았던 그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니까 여러분들 나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 레이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레이라고도 이름을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뭔가요? 셀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회개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태를 통해서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러오셨다고 얘기했지요. 우리 13절의 끝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세리는 그때 당시 로마의 세금을 걷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가까이 아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보면 삿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리 중에서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지만 여러분 어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이 삿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정제하거나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려서 만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세리의 친구도 되시고 그때 당시 창녀의 친구도 되시고 여러분들 가장 사회의 약자적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바퍼 목사님을 여러분들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청량리 588번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제가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저기 공항 그쪽에 그런 기자촌 그런 데서 복음을 증가하시고 그분들이 오시면 한없이 이렇게 오시면 눈문만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애통해하면 우리 주님께서 흥률이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눈이 눈에 눈물이 말라있고 우리 마음에 눈물이 말라있으면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눈물의 병이 이 눈물의 병이 가닥 차면 눈물의 기도가 가닥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을 때 정말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분이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겠어요. 자기는 자녀가 있고 본처인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얼마나 괴롭혀요. 그때 정말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성전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여자가 대낮에 술 취하고 지금 뭐하고 있나 그렇게 했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바쳤더니 또 어떻습니까? 다섯 아들 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개하고 애통하고 눈물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가 더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는 금식 논쟁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하는 일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까요? 자기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만 또한 율법은 알지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 치료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ccc의 김중곤 목사님 여러분들 키웠던 문준경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신안군의 천사의 섬에서 복음을 전했던 승교하신 문준경 전도사님 그렇게 과부가 되셔가지고 복음에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콧군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1년이면 고무실을 1컬레면 되는데 이분은 어찌나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던지 1년에 8컬레를 신을 정도로 복음을 이렇게 선마다 전하고 다닙니다.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섬 마을마다 화투치고 또 도박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들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몸인데 딱 하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안 그럴렵니다. 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안군의 복음화가 90% 이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면서 예수, 크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새 포도주와 같은 그래서 맛난 향기로 그래서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낡은 것은 여러분들 벗어버리고 옛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여러분들 오늘도 그러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은혜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